안녕하세요 오늘은 a&b 이글 연필로 이글 연필로 이제 고목 풍경을 한번 그려보는 걸로 해서 고목이 몇그루가 있어서 고목을 약간 간략하게 스케치를 살짝 해놨어요 그리고 a&b 이글 연필로 이제 양감과 질감 그리고 또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적절하게 이제 표현을 해물어서 이제 어떤 색감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연필에서 느껴질 수 있는 여러가지 맛들을 한번 좀 시연을 통해서 한번 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공간과 함께 좀 이렇게 규모 있는 어떤 느낌을 내주는 게 훨씬 기본 소묘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스케치 속에서 이제 이렇게 오래된 이 나무 고목의 어떤 옹이라든가 좀 흔적들 오래돼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이렇게 질감적인 느낌이던 여러가지 흔적의 어떤 시간의 어떤 느낌까지 요런 스타일의 나무들이 보통은 약간 은행나무 급이라든가 약간 좀 두두두두두 하게 생긴 요런 스타일들이 아니면 이렇게 껍질이 툭툭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소나무 쪽이 좀 약간 그런 느낌인 거고 약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우두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콜쿠마개 같은 그런 느낌들이 그런 종류의 콜쿠마개를 하는 그런 나무든지 아니면 또 요런 또 이렇게 은행나무 스타일이던지 한 몇 가지가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되는 고목나무들 오래된 나무들의 특징들이 또 있더라구요 물론 이제 어떤 정확하게 뭐 이렇게 어떤 판단하기는 애매할 수도 있지만 또 늪티나무 같은 경우라든가 뭐 이렇게 고런 애들은 이게 껍질이 뒤집어지는 껍질이 이제 이렇게 벗겨져 갖고 이렇게 약간 누드 성향 누드까지는 아니지만 그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벗겨져 면서 그 밑에 있는 살색이 또 오래돼 갖고 또 또 그게 또 껍질이 되는 그런 또 묘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게 그리고 또 이게 또 아직은 얘네들이 이렇게 막 새싹 이게 약간 노란색 같은 느낌 연두색 같은 느낌 요런 걸 이렇게 내는 거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새싹급들을 지금 이제 피워내고 있는 단계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 갖고 현재는 지금 요 나무들이 이제 빛이 들어와 갖고 뭐 일단 어두움의 영역들을 먼저 덩어리를 먼저 잡아준다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어두운 덩어리들의 특징들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러나 이제 그 특징들의 어떤 빛이 어둠이 시작하는 요런 자리들을 자리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먼저 잡아줘야지 자연스러운 어떤 빛의 느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덩어리를 포착함에 있어서 이제 빛이 시작하는 요런 자리들을 좀 오웅이도 있고 뭐 뭐 여러가지 뭐 있지만 일단 시작하는 요런 자리들을 잡아주는 거 그늘 자리까지도 그렇고 요쪽도 요쪽에 이렇게 한 그루만 그려도 되지만 사실은 요렇게 어떤 빛의 느낌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있을 때 이제 소묘에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특징 요런 게 가장 수월하게 표출될 수 있다고 이제 보니까 그런 느낌의 연출을 이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배경과의 관계라든가 여러가지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물려 있어요 그래갖고 배경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쪽도 물론 이제 저 저 뒤까지 이제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저 뒤까지 흐름이 있지만 먼저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어떤 이 중간에 있는 고목도 중간에 있는 고목도 이렇게 어떤 빛의 연출이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갖고 이제 먼저 이렇게 양감의 흐름에 맞게끔 이제 톤을 톤을 이제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갈라져 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또 어떤 상처가 났는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고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제 또 이쪽으로 또 넘어가는 또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이렇게 이 나무를 화목으로 했거나 다른 데에 다른 용도로 아마 만들었을 텐데 어느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신목으로 써야 하는 게 수백 년 수천년을 이제 같이 지내는 그런 형상들이 좀 많았어요 우리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오래된 나무가 별로 없는 이유도 일제 때라든가 그럴 때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절을 줬던지 뭘 했던지 이렇게 그래서 없어져버린 나무들이 많죠 한 8,000년까지 살았다는 나무들이 또 뭐 별 나무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렇게 앞쪽을 이제 좀 더 강조를 해주고 앞쪽을 이렇게 이렇게 중간 나무 여기서는 약간 반사까지도 뒤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이 중간 저 뒤엔 나무는 뭐 그렇게 애가 이제 큰 나무는 아니에요 큰 나무는 아니지만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종이 또 요런 요런 스타일로 해갖고 또 좀 음 이렇게 톤을 톤을 좀 싸줄 때 이제 요런 걸로도 한번 좀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지우개도 쓰고 요런 걸로도 쓰고 이렇게 쓰는 것들은 이제 자기가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부드럽게 이제 깔아줄 땐 요런 걸로 한 번씩 깔아주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수채화 용지 돼갖고 조금 더 이제 연필이 뜰 수 있는 거를 요렇게 가라앉혀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비벼주는 경우도 있고 뭐 좀 이렇게 중간 느낌을 많이 내려고 하려면 요런 것들이 주개도 쓰지만 요런 걸로도 저렇게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런 거 그런 거를 요런 걸로 보여주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 고목으로 고목 느낌으로 이제 연필 소묘 와 연필 소묘의 느낌과 그리고 또 이제 아크릴 물감 아크릴 과수유 니카라는 그 그 재료를 가지고 또 아크릴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이제 소묘적인 측면과 또 소묘로 기본적인 느낌을 내놓고 내놓고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아크릴이라든가 수채화라든가 아니면 또 유화라든가 그런 쪽을 또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재질 물감 요런 거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얻어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과연 물론 자기가 이제 그림을 처음 그릴 수도 있고 그려본 사람이어도 어떤 이 경험에 의해서 이제 어떤 느낌을 이제 낼지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경험해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그래갖고 일단은 이제 이게 풍경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좀 연필로 연필로 이렇게 어떤 풍경을 그릴 때에는 충분히 그 톤을 쌓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거기에 분위기에 맞는 어떤 어 느낌이 나오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빛에 의한 연출 뭐 양감의 연출이던 이 느낌 빛에 의한 최대한 눈을 슬메없이 뜨고 슬메없이 뜨고 최대한 어떤 그 어둠의 흐름을 어둠의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 그럴 때는 이제 좀 선을 조금 더 세워야겠죠 조금 세우는 느낌으로 이제 그 어떤 연 고목의 어떤 질감적인 느낌도 표현을 하고 배경과의 관계도 또 연출을 하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그림 고목을 그리던 뭘 그리던 이제 재미있게 그릴 수가 있는 그런 관계들이 생기죠 그래갖고 어느 정도 조금 뭐 강조할 자리들이 좀 생기면 강조할 자리들도 사실은 알고보면 충분히 톤이 쌓아져 있어야 돼요 일단 앞쪽을 조금만 더 강조 또 할 겸 조금 더 힘을 좀 더 줄게요 이제 좀 더 줘갖고 이쪽 동네가 어느 정도 좀 파워가 있어 보이게끔 그래갖고 일단 앞 앞에 있는 고목 이랄까 요 거에 대한 느낌이 이제 최대한 잘 드러날 수 있게끔 분위기를 한번 맞춰보고요 묘사를 하면서 아니 묘사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거기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 되는 자리들은 살짝 살짝 묘사를 해주는 게 좋겠죠 무디게 그냥 양감만 내다보면 센스가 없어 보이고 나중에 또 그거를 또 지우개로 또 연락에 또 깔아야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중요한 포인트 자리는 묘사를 살짝 해주는 게 좋죠 양감이 기본이지만 기본의 어떤 양감의 어떤 메인 자리 느낌이라든가 그런 건 해주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기에 중요한 어떤 특징이 될 만한 자리들은 묘사를 살짝 해주는 게 나중에 편하고 좋죠 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형태가 막 복잡해지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형태에 대한 특징이 드러나 있어야지 이제 그거를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자리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특징들을 파악을 해주는 게 이제 기본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바닥도 그렇고 이렇게 톤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깔려줘야 돼요 너무 신색도 그렇고 얘네들이 신색은 앞에 빛받는 그 고목들에 나머지 나머지 저 뒤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흰색 느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를 뭐 손 가재 손손으로 한번 사모할 수도 있고 그냥 빛을 줘야 되니까 이쪽도 이쪽도 좀 그리고 또 이제 빛을 주면서도 뭐 좀 덜 줄 자리는 또 지우개로 또 지우개로 또 살살 더 밀어줘도 되고 어쨌거나 여기에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양감의 느낌들은 이제 표현이 앤만큼 돼줘야 된다는 거죠 앤만큼 표현이 되면서 그려지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하고 중요해요 그래갖고 일단은 이제 이렇게 양감 위주로 이제 표현을 해가면서 이제 어떤 뭐 반사자리라든가 뭐 그런 느낌들도 다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해결해 가야 할 그런 방향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이제 이렇게 고목에 대한 질감이라든가 약간 약간 높이듯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톤 쪽으로 이제 이렇게 뭐 뭐 나무 잎사귀의 느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미있게 이제 표현되어진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재미있으려면 또 어떤 주변에 어떤 양감 빛에 대한 느낌들이 제대로 제대로 이제 표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자꾸 확인해 보는 거죠 이제 확인해 보고 이제 분위기는 잘 맞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손으로 비벼도 되고 어떤 분이 역시 영신쌤이라고 항상 쓱쓱하시면 작품이 완성된대요 으흠흠흠흠흠 쉽게 그릴라고 노력을 쉽게 그려보일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그려진 건 아닌데 손재정아 진짜 기가 막힌 친구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거는 이거 보고 이제 또 이게 또 저는 또 더 나름대로의 또 이 권법을 이제 살려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들을 연출해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기본이 되려면 앞쪽에 고목의 특징들 일단 여기서 딱 봤을 때 밑에 쪽보다는 이 라인 쪽이 가장 시선을 끌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동네의 질감적인 거라든가 느낌들을 먼저 비빌고 비비고 그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 자리 이런 데를 그러면서 주변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 가라앉아줘야 돼요 빛을 받는 자리와 빛 받는 자리와 안 받는 자리의 관계들을 연출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니까 나중에 장가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나중에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요 놈을 물론 중간 뒤도 있죠 이렇게 중간 뒤도 앞에 준한 중간 뒤이기 때문에 중간 뒤를 미리 막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세가 나와야지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중간 뒤에요 앞에가 자세가 없는데 별로 이렇게 살릴 어떤 희망도 없는데 중간 뒤에 앞만 열심히 해봐야 딱 돌아무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중심이 되는 메인급에 대한 표현의 자신감 그게 있을 때 나머지도 표현을 가능한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그려야 되는 이건 뒤쪽에 있는 거여서 이렇게 하고요 뒤쪽이고 아직은 이제 이렇게 앞에의 준한 중간 뒤래서 뒤쪽의 어떤 표현보다는 앞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있어야지 이제 중간 뒤로 넘어갈 수가 있는 그래갖고 이제 일단 앞에를 살리는 게 앞에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이 고목과 고목 옆에 있는 잔디라든가 아니면 또 고목 옆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저쪽 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해줘야죠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대비가 되는 어떤 이런 자리들을 이렇게 빚받는 자리 빚받고 안 받고 여기는 또 이 고목은 아니고 이제 저 중간 쪽에 나무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나름의 빚받은 애들도 있고 이쪽에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에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장가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 바닥 그래서 이 고목의 어떤 이 바닥에서 또 다른 느낌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얘네들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또 조그만 또 이렇게 좀 작은 또 이렇게 나무가 이제 이렇게 이파리, 잎새기와 함께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또 그래갖고 이 잔가지가 이제 이렇게도 지나가고 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런 나무의 느낌들은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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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져가되 살려주고 싶은 자리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면서 가야지 되는 거죠 여기에 어떤 잔디라든가 또 이쪽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또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이 그림자 이쪽 라인에서 이쪽 그림자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 이 고목, 고목이라기까지 보다도 이제 이렇게 이쪽에 있는 나무의 느낌의 그림자가 같이 이렇게 흘러가게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나무니까 세 번째의 나무에 대한 느낌도 적절하게 점점 멀리 가면 갈수록 명도가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복잡한 그림인 것 같은 복잡한데 어떻게 빨리 그릴까 그런 게 이제 멀리 갈수록 이렇게 톤을 줄이면서 이렇게 뻥을 쳐야지 이제 되게 많이 해 많이 한 것 같아 그런데 뭐 많이 그려 보이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그린 것도 아닌데 이제 아 그러나 뻥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 강, 어떤 공기엄근법적인 공기엄근법적인 그 특징으로서 연출이 되는 스타일이 이제 요런 거예요 이게 공기엄근법인가요? 응 그렇지 공기엄근법인 거죠 멀어질수록 색이 뿌여지는 거 다가올수록 색이 손멍해지는 거 그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게 칼라라고 한다면 수채화라든가 뭐 유화라든가 이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간 뒤로 멀어질수록 청회색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또 시원해 시원한 느낌으로 해갖고 이제 청색기가 더 많아지고 회색이라든가 그런 느낌까지도 그런 것들이 이제 요런 공기엄근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투시가 들어가 주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자연물이니까 건물이나 이제 투시 개념이 이제 살짝 있지만 물론 이 나무에도 약간 투시가 이제 작용이 되긴 하지만 자연물에서는 좀 그렇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투시에 대한 연출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일단 공기엄근법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톤이 톤에 대한 느낌들이 이제 이렇게 연해진다는 거 들 자세하고 멍해지고 다가올수록 선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이제 이렇게 연출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기본적인 어떤 톤이라든가 이 느낌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갖고 그러면서 이제 앞쪽 요런 앞쪽을 뭐 요렇게 좀 질감적인 표현들을 해 주므로서 좀 더 다가오는 거에 대한 암배를 이제 해 준다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런 데에 어떤 껍질 느낌이라든가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 뭐 개나서나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좀 살려주고 싶은 자리 그 자리만 살짝만 만져주는 거예요 너무 다 그냥 여기저기 뭐 그냥 다 자글자글자글하게 해버리면 또 이게 또 변별력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잡아줄 때만 잡아주고 그렇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먼저 닿는 부분 여기가 먼저 닿는 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서서 찍은 어떤 카메라 이렇게 각일 해갖고 요 아래쪽보다는 요쪽 요 자리가 이제 좀 튀어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장가지도 있고 이제 그것도 이제 표현을 해 줘야 되지만 일단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질감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요런 쪽이에요 그래서 요런 쪽을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좀 더 밀도 있게 해주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더 이렇게 질감적으로 좀 더 많이 표현해야 할 자리들이 있지만 그런 것도 선생님 소며는 몇 년 했어요? 소며고 뭐고 다 같이 같이 시작하는 거야 30년? 네 이렇게 소며... 처음에 이제 선연습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우리 때는 그 아그리파 강면 뭐 이런 것들 연락이 해 그랬었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미술학원 다녔어요? 그럼 그때 미술학원... 아니 미술학원이라기보다도 그렇지 그렇지 화실? 응 화실이지 화실 선생이라 이제 이렇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학원들이 별로 없었지 어떤 분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꼭 자기 교수님이랑 똑같다고 알고 보니 교수님인 거 아니냐고 그런 스타일들도 있었다 성격 좋겠네 그 교수님 성격 좋을 거 같다고요? 왜요? 이게 비슷하다니까 그럼 선생님도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만의 더위를 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이 너무 덥대요? 아 오케이 더위나는 방법이 저는 그럼 뭐야 샤워를 엄청 오랫동안 해요 찬물로 응 난 그냥 자 그래도 덥잖아 아이 자도 잠 까먹잖아 전 더워서 잠이 안 오던데 잠이 안 오지만 채소를 더해서 자 그러면 채소를 더해서 자요? 그러면 시간이 가잖아 아니 새벽 3시에 깨고 새벽 3시에 깨고 새벽 3시에 잠이 안 와서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자야돼 그러지 않으면 그 시간을 어떻게 넘길 수가 없어 이렇게 뭐 안에 오엉이 자리라든가 뭐 좀 자연스러운 어떤 연결미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갖고 또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누가 또 자꾸 웃겨 비슷해 itt 오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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